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욕조에 너무 많은 물을 붓는다면 물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욕조에 너무 많은 물을 쏟아 보려 하고 있습니다. 썸머스 전 재무부 장관이 CNN에 출연해서 슈퍼 부양안, 우리 돈으로 2140조원, 달러로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안에 대한 재정안전에 영향을 또 미치고 전례없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상식이나 이론이나 현실의 미로 보면 욕조에 너무 많은 물을 붓고 있다는 그런 지적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도 물가가 상당히 올랐고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다. 이런 공병호TV의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경고 방송을 보고 미국에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교민들이 전하는 의견입니다. 다음 질문은 제닛 앨런 재무장관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미국 경제의 주물 장관인 제닛 앨런 재무장관의 의견은 현장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3월 14일 ABC방송의 디스위크에 출연해서 제닛 앨런 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경고에 대해서 상세한 그런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제닛 앨런 재무장관의 그런 설명 겸 해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기 부양식 때문에 물가가 오를 것입니다만은 지속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플레이션 위험을 지적하는 그런 시중의 우려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은 위험일 뿐이고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해에 팬데믹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물가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가격 변동에 거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바로 앨런 재무장관이 갖고 있는 그런 구상이자 현실에 대한 진단입니다. 또한 1970년대처럼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아주 잘해왔습니다. 또 1970년대과 같은 그런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경우시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주요한 도구를 이미 손에 넣고 있습니다. 또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실현되면 우리는 그것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는 이야기는 보통 시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재무장관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다소 좀 정치적인 그런 의견을 더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한국은행의 보고스입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아주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우려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는 그런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3월 14일 날 한국은행의 조사국 국제경제부는 주간간행문인 해외경제포커스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최근 대규모 미국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면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확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둘째는 최근 대규모의 경기부양책 추진과 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평균 인플레 목표제 도입을 통한 인플레이션 수용 시사 등으로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 잠시 설명을 더하면 미국의 2020년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약 9천억 달러로 쏟아부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국내 총생산의 4.3%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의 경기부양을 위해 동원된 그런 재정지출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또 3월 10일에 통과된 경기부양책은 2020년 경기부양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입니다. 총액은 1조 9천억 달러 그리고 미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9.1%에 달하는 그야말로 슈퍼 경기부양안입니다. 또 한국은행 보고서의 세 번째 주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백신 보급에 따라서 또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에 더해지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요인까지 함께하면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또 주장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최근 들어 상승하면서 주요 투자은행은 그는 소비자 물가가 이달부터 2%대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실질적으로 한국은행의 관계자들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그런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파월 미국의 연준 의장은 단위기관에 대한 언급 없이 펜큐인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로 전하고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2%를 넘더라도 이자율을 올리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용유지가 최대의 현안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부연 설명을 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설왕설레가 하는 것이죠. 인플레이션 압박이 계속되면 금리가 인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현안 과제를 두고 감논얼박이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경제 주체들은 기준금리 상향 가능성 또 대출금리 상향 가능성을 여러 대안 가운데서도 굉장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안을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소식은 현장에 서 있는 사람과 그다음에 정책에 대해서 이해가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크게 비중을 두는 반면에 정책을 직접 다루고 있는 사람들은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무모하는 두 가지 안이 충돌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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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